글로벌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민주식들로 인해서 큰 열풍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동시에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시장 예상치보다도 하향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면서 장은 장 초반과 중반까지는 강한 상승력을 유지를 해줬습니다. 다만 마무리 부근께는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출발하기 전에 함께 확인해볼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밈코인과 관련된, 민주식과 관련된 부분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월가를 강타했었던 민주식 열풍의 주인공이 다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로어링 키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키스길이 3년 만에 X를 통해서 해당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이 그림은 2021년 여름 이후 처음 올린 사진으로 커뮤니티는 그가 다시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의자에서 한 남성이 앞으로 몸을 치우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시장에 다시 집중하겠다라는 의미로 커뮤니티는 분석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공매도와 관련된 이슈가 재부각되기도 했습니다. 3년 전 미국 시장에서 개미들의 반란을 이끌었던 대장개미의 재출연이 오늘 뉴욕 증시를 뜨겁게 달구면서 주가 연쇄 상승 효과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민주식의 시초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스탑의 주가가 장중 100% 넘게 오르면서 엄청난 변동성을 연출했고요. 이에 장중 서킷 브레이커가 수차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들 주가가 폭등할 별다른 펀더먼털 호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관련주들의 주가는 장중에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던 레딧이나 또 소액 투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까지 주가가 껑중 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놓고 CNBC는 앞으로 레딧과 로빈후드가 개인 투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 민주 열풍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이 열풍 자기가 주식시장에 보탬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스탑 장중에는 70% 넘게 올랐고 장 마무리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I 반도체가 약간은 과열 논란이 이르면서 주가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관련 반도체주들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면서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치 의견을 유지해 주기도 했습니다. 먼저 HSBC가 엔비디아와 관련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수익 잠재력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더 높이 평가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현재 목표 주가는 900달러 선이지만 추가적으로 13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지금 가격 대비해서도 50%가 넘는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강한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월가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수익에 놀랄 것이다 라고 HSBC 분석가가 주장을 했고요. 일단 오는 22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엔비디아가 4월까지의 회계 분기는 매출액이 35조 원을 넘었을 것으로 HSBC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컨셉보다도 더 높은 수치인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주당 순익 추정치 같은 경우도 현재 패트셋 컨센서스인 31달러보다도 45%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를 담당하고 있는 60명의 분석가 가운데 53명은 낙관적으로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7명은 중립 그리고 약세 의견은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전문가들은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엔비디아를 향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HSBC 뿐만 아니라 바클레이즈도 동일하게 내놓았는데요. 이번에는 마이크론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공유했습니다. 마이크론 주가 목표를 기존보다 25달러 상향 조정에서 145달러까지 설정을 했고요. 오늘 종가 대비에서도 20%의 상승 여력을 나타내는 수치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바클레이즈 분석가는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 증가로 메모리 시장의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서 마이크론 주식이 과거에 유지되었던 거래 범위의 상한선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일단 오늘 마이크론 장중에 추가적으로 1.5%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0.5%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모두 지난 1년 동안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이 구간이 정체 구간이 아닌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평가 월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 이슈가 됐던 부분은 바로 오픈 AI와 관련된 챗 DPT가 되겠습니다. 어제 머스노우5 시간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오픈 AI가 새로운 버전의 GPT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챗 GPT에게 입이 생겼습니다. 듣고 말하고 보고 모든 능력들이 향상된 새로운 버전 출시를 했는데 이번에 새로 출시된 버전은 GPT4.5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모든 어디에서나 혹은 어디에나 라는 뜻을 가진 옴니를 의미한다라고 하고요. 오픈 AI 최고 기술 책임자는 이 GPT4.5의 반응 속도가 빠르고 텍스트와 시각 또 오디오 전반에 걸쳐 인식 기능을 개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인간과 기계 간의 상호작용의 미래에 있어서 이번 업데이트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기존 제 GPT에도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제공했지만 GPT4.5는 이를 더욱 강화해서 사용자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마치 실제 사람처럼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날 데모에서 GPT4.5는 사용자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나 숨소리를 인식해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신도 다양한 감정을 담아 여러 톤으로 대답을 생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50개가 넘는 언어에 대한 향상된 능력도 갖췄기 때문에 실시간 통역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각 능력을 개선하면서 눈도 밝아졌는데요. 이날 데모에서 발표자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방정식 문제를 보여주며 정답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해달라고 하자 챗GPT는 마치 교사처럼 풀이 과정을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갈수록 놀라운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챗GPT4. 새로 공개가 됐는데 일단은 무료로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공개가 된다고 하고요. 다만 유료 사용자들에 한해서 5배가 많은 사용량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적용이 됐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미국 안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델Y에 대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0.99%까지 내리면서 사실상 시장 금리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모델Y를 구매할 수 있는 조치안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소식으로 5점당의 테슬라 주가는 3%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할부 금리 인하는 잠재적으로 테슬라 구매자들에게는 유리하기 때문에 판매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편으로 테슬라가 시장보다 낮은 금리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동차 제조업체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는 사실상 가격 인하로도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가격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판매 증대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었는데요. 1분기 같은 경우도 9% 정도 판매량이 감소하기도 했었죠. 이번에 미국 안에서 모델Y의 할부 금리를 인하하는 이런 조치안이 추가적으로 테슬라의 판매량을 증가시켜줄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 테슬라의 주가는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장 후반까지 테슬라는 주가 탄력을 유지해주면서 2% 오름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앞서서 확인해봤던 로빈후드, 레딧 혹은 AMC, 또 게임스탑의 주가가 일제히 오르면서 암호화폐 시장 안에 있는 밈코인들 또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AMC 토큰 같은 경우는 1000% 이상 오름세를 보였고요. 사실상 게임스탑과는 큰 관련은 없지만 티커명이나 로고가 비슷한 코인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면서 500%가 넘는 상승 기조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주식이 오를 때 추가적으로 10배 넘는 상승을 보였던 코인들이 간밤 대거 출연을 했는데요. 이 상승 기조가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될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이 부분도 체크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